엘사 엘사 진짜 이쁘다 정요완아 외로써왜 요리야 되게 재미없는데 우리 딴거 보면 안돼 막 싸우고 레슬링하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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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내 차례잖아 오늘은 내가 보고싶은거 보는 날이야 아니 보는건 좋은데 좀 재밌는걸 봐 재밌잖아! 재미없어! 엘사 봐봐 엘사가 얼마나 이쁜데 렛잇고 렛잇고 진짜 짜장났어 내가 올라갔던가 엘사 진짜 이쁘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드디어 퇴근했다 자 오늘은 야근도 안해가지고 오후 7시에 퇴근하니까 기분이 좋구만 하이 벌써 2월달인데 눈이 내리고 춥다 춥다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물건 사세요 물건 아니 거기 당신 어 거기 물건 사지 않을래 물건 사세요 누굴 따라하는거지 근데 이거 이 밤에 물건을 파시네요 성냥파리소년가? 옷이 성냥파리소녀인데 아 이게 요즘 최신 유행하는 최신 걸작 영화 프로즌 이름하여 겨울왕국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그 최신형 소꿉놀이 세트입니다 이게 아 그 혹시 그 요로로가 그 우리 딸이 자주 보던 그 영화 겨울왕국 어 맞습니다 요즘 최신 유행하는 그 프로즌 겨울왕국 그 소꿉놀이 세트에요 어 그거 우리 애들이 되게 재밌게 보던데 이거 겨울왕국 소꿉놀이 세트인가요 이거? 아 맞습니다 이게 아 최신상품이라서 이게 먼지가 어 이거 엘사라는 옷도 있고 그리고 안나라는 옷이 있네요 당신이 끼고있던 옷이 그러면은 혹시 그 성냥파리소녀가 아니고 안나? 아 그렇군 물건 좀 사지 않을래 아 이거 이거 우리 딸이 되게 좋아하겠구만 그러면은 제가 이거 셀게요 이거 얼마입니까? 아 이거 다 합해서 이거 저렴하게 340원만 주십시오 340원이요? 오 되게 싸네 이거 할인하는건가요 지금? 아 이게 요즘 최신상품인데 제가 특별히 세일하고 있습니다 99%요 아 얼만데요 원래는 원래는 이게 34,000원인데 이게 제가 특별히 세일해서 이게 340원입니다 아 그럼 제가 여기다 돈을 놓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는데 이거 야 겨울왕국 이거 우리 딸이 진짜 좋아하는건데 빨리 집에가서 이거 요로한테 보여주면은 깜짝 놀라겠구만 아 여보 나왔습니다 아 왔어요 오늘은 그래도 큰일말 찍었네 아 오늘 회사가 빨리 끝나가지고 내가 기분도 좋아가지고 우리 애들 장난감도 사왔다고 아 비싸게 주고 산거 아니야? 아니야 300원 주고 샀어 아 그럼 뭐 잘 됐네 이거 애들이 좋아하는 이거 그거야 그거 여보도 알텐데 뭔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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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겨울왕국 톱급놀이 세트래 어? 어? 아 요로로 장난감이네 요로로 장난감 오 그니까 말이야 이거 요로로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애들한테 빨리 주려고 애들 어디있어? 어 2층에 있어요 방에 있어 자기 방에 아니 아직 7시밖에 안됐는데 이거 자려고 하나 이거 애들이? 야 애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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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수야 범수야 여로야 아빠가 오늘 회사 끝나서 회사 빨리 끝나서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선물 사왔어 선물 선물? 선물? 무슨 선물인데? 둘 다 내가 선물 사왔거든 내가 선물 줄게 응 뭔데? 바로 겨울왕국 톱급놀이세트 어? 겨울왕국?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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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수도 좋아하잖아 겨울왕국 그치? 어우 쓰잘데기 없는걸 썼어 쓰잘데기 없다네 아 아이 그러면은 요로한테는 이 엘사옷을 주고 아싸 이거 봉수한테 딱 어울리는 역할이 하나 있지 바로바로 안나 아 아 자 어쨌든 아빠는 어 갈테니까 재밌게 놀아라 아 이런거 사왔어 짜증나게 진짜 아 애들이 겨울왕국 좋아하니까 애들이 겨울왕국 되게 좋아하겠지 후후 우와 고명 오빠 내가 엘사 할테니까 오빠가 안나오도 입어 안나가 뭔데 있어 엘사 동생 입어 빨리 빨리 입어 빨리 빨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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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이거 아빠가 죽는데 어 그거 입어 입어 이거 도대체 뭐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오빠가 방 방 바꾸자 나.. 나가라고 그래서 나한테 문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알았지? 어 알았어 시시시작 문 열어 눈사람 뭐야 어떻게 해야돼 그럼 이렇게 나랑 눈사람 만들래 이렇게 하는거야 알겠어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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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시작 눈사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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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그 소녀소녀스러운거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시작 시작 두사람 만들래? 엘사 뭐야 오빠 진짜 너무 못한다 진짜 오빠 너무 못한다 됐어 나 오빠랑 안 놔 오빠야 누가 못해 어 어 어? 뭐 뭐야 오..오빠? 오빠야 뭐야 왜..왜 열었지? 나..나 그냥 오빠 몇 대 때린거 말곤 한게 없는데 왜..왜 열었지? 뭐지? 어떻게 된거지? 설마 이 옷을 입으면 나도 엘사처럼 얼음을 다릴 수 있게 되는건가? 에이 설마 그..그러면 이얍! 어? 얼었어 얼음으로 바뀌었어 어? 그..그러면 이얍! 전반도 얼음으로 바뀌었잖아 나도 정말 그런 능력이 생긴건가? 어..어떡하지? 그러면 일단 오빠는 이렇게 여기서 계속 얼어있나? 엄마한테 가서 뜨거운 물이나 좀 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녹여줘야지 내가 올렸으니까 어휴 내 신대야 내 신대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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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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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수로 오빠를 얼려버려 어 어 어 엄마도 얼어버렸네 어떡하지 어휴 아 여보가 이거 냉장고 고장났다고 했는데 이거 아 이거 뭐가 문제인거야 왜 냉동실이 어? 아이스크림도 못얼려 이게 어? 아 고장이 나버렸네 아빠 어휴 요로야 요로야 무슨일이야 엄마랑 오빠랑 다 얼었어 어떡해? 뭐? 얼었다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냉동실 어? 어 냉장고도 지금 고장이 나가서 뭐 다 얼릴수가 없는데 지금 아이 아빠 귀찮게 하지 말고 저 쪽 가서 이제 오빠랑 놀아 아니 오빠가 얼어서 놀 수가 없다니까 얼음이 됐어 얼음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내가 이거 냉동실 좀 고쳐야되거든 이게 못얼려요 이게 아이스크림도 아니 아이 계속 끌어요 아빠도 올릴거야 어? 어휴 어? 홧김에 얼려버렸네 절대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어? 어떡하지?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다 얼어버렸어 어떡하지 어? 이러다가 나도 엘사처럼 혼자 남겨지는거 아니야? 아하하 어떡해 뭐야 이제는 내가 걷기만 해도 얼음이 생기잖아 아하 이 정도 힘이 세지고 있나봐 이 정도 힘이 세지고 있나봐 어떡해 이러다가 말 전체가 다 얼어버리겠어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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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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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먹어야지 아하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야 요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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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나는 엘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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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왜 여기있어 나 가족들 다 얼렸는데 뭐 개소리하는거야 너 그 뭐야 어제 그 겨울왕국 보고 뭐 엘사 되고싶다 하더니 막 냉장고 들어가서 나는 얼음이다 얼음이다 하더니 거기서 잔거야 아 그래서 아 나 나 악몽 꿨어 악몽 뭐 무슨 악몽 아빠도 얼고 엄마도 얼고 아빠도 얼고 우리 집도 얼었어 나 진짜 무서웠어 내가 봤을때 니 뇌가 온거 같아 물이나 먹고 가네 예 흐흐 다행이다 꿈이여서 하하